윽 어 죽어요 앗 죽어 안돼핳 inter 웬 señor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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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디서 어...여기서 개같은 것들 이거 이거 노작질하는 소리들 아 두드폴링 감사합니다 팬클럽과의 고맙습니다 아아 더 죽어 더 죽어 빤따넘아 빤따넘아 좋아좋아 피한번 채우고 가자 흐드샷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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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켓샷 어? 이거 왜 안별하지? 아 저거 뽀개 거기서 햄드샷 싸배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또다른 악이에 각썩 그 혼자 사시는 분들 계세요? 드럼세탁기 혹시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 드럼세탁기 걔같은거 원래 저렇게 4시간씩 걸리나요? 거의 쌓는 수준이야 저 위에 또 있어 어디 아 이거 행궁 추가하면 4시간 걸려 행궁 추가 안하면 2시간 걸리고 구려서 그래? 표준으로 2시간짜리로 빨아요 뭘 빨아 야기 초가집 옆에 막사 안 부셨어 야 이거 왜 부셔야 돼? 아이씨 기작발로 투명해진다 띠 띠 띠는 띠 띠 띠 띠 띠 띠 띵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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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기습 공격하려고 했는데 개같은거 코앞에서 풀리네 아씨 게임이 왜이러냐 죽어 죽어 이리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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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잠시만 오쌰 가자 가자 그렇지 그렇지 야 죽는다 피 채워줘 빨리 죽음의 킥주 돈집 누구 오면 말해주세요 아 죽었나? 아 싸이도 죽었어 아 개같은 거 어디를 때려야 하는지 아는 자 본진 빠갭시다 이거 본진 빠개고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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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도 왔다 어 뒤에 비행기 소리 나는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비행기 아닙니다 배타키 소리에요 뭐야 완전 이렇게 개허약한 얘네들한테 죽는 거야 아까? 쉣 자 끌어 끌어내서 여기서 뒤집어 싸서 그대로 죽여 순식 그만 으흥 오우 오우 본전부터 빠개고 자 한 부대 오더라도 뭐 이길 수 있습니다 왠지 저 마법사 재수없게 생겼죠 마법사부터 조직했습니다 마법사가 재수없게 생겼습니다 야 이거 거의 뭐 리니지 공성전 할 때 같다 난 진짜 린이 린저씨 아저씨들 진짜 존경스러운게 아니 캐릭이 안보이거든 분명히 캐릭이 안보여 난 내가 봤을 때 너무 많고 막 찡겨가지고 맵들을 막 못파고 막 그런 사이에 막 찡기고 막 마법사하고 기사 사이에 찡겨가지고 안보여 내 캐릭터 근데 정확하게 칼질하고 뒤로 빠져서 막 베르바르 막 막 개쇼해 막 피시방에서 가보면서 참 막 되게 놀랐어 야 공부집중력이면 뭘 해도 하실 뿐이네 컴퓨터 쿨로 소리아니구 컴퓨터 쿨로 소리아니구 거시기 저거소리 좋아좋아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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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대샷 아 저 농민병인가봐 저거 농로병 와 핵세다 역시 물량이 많아야돼 옛날에 소련이 독일 어떻게 이겼어 물량으로 조졌거든요 물량이 짱 와우 어 죽었네 죽은거야 육 육 육 육 육 육 육 아하하 그 콜오비 두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역사적 근거가 남아있는게 소련군이 돌격 돌진할 때 아 한명은 총만주고 한명은 탄창만주고 그렇게 해서 보냈대야 그래서 총만 가진 애들은 총알이 없는거야 밑에 시체가 있으면은 시체한테서 총을 빼가지고 탄창을 빼가지고 그걸로 싸우는거야 그리고 총만 들고 뭐야 탄창만 갖고 간 애들은 지나가다가 총 보이면은 총에다 탄창 끼워서 아이고 파풍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가지신 것도 그렇게 많지 않으실 텐데 파수분들 고맙습니다 파풍선 여러시 가자 돌격!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는데? 오케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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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같은거 녹여버려 녹여버려 샤아 어휴 어휴 야이 무슨 그거 하는거 같다 귀검사 나오는거 그 게임 뭐냐 그 게임하는거 같다 아아 파풍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다! 사빕! 태킨다시티 세상과의 연결과 함께 아 진짜? 아 이게 악인가 보다 저기 벽에 있는거 아 이 조그만 맵에 도대체 나중에 구석에다 막 이렇게 해서 만드는거 아냐? 몇개나 더 집어넣으려고 막 쑤셔 집어넣어놨어 캠페인을 극혐 평오른 숲 깊은 곳에 장대한 도시 팁시타운은 용감한 엘프들이 살며 도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시를 가는 문은 난공불락이라 생각되는데 이 도시에 정목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물론 그건 지금까지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하에는 혼돈의 악의 데몬 아수인들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공격은 배제했지만 숲을 숲에서 이용할만한 여러 지역이 있었습니다 아 미친 샹포니? 평오른 숲 깊은 곳에 공터에 유니콘 가족이 해피스 쬐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불쾌하게 선한 녀석들의 존재는 혼돈하게 혀에 가신을 돕게 합니다 와 벚꽃 조졌다 유니콘을 죽이는 것은 던전의 즐거움을 주는 행일 뿐 아니라 크리쳤들을 더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악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야? 아이 미친 아임 그루트 또 다른 공터에는 생명의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의 삶과 죽음이 숲과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희해로 사용할 수 있겠군요 이 나무를 악의 그걸로 만들기 도시 외에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혼돈의 악은 그 관심은 유니콘의 생명을 나무에 돌리기 전 헌수인들로 인해 그들의 조건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옆 봄사랑 벗고 말고 벗.. 벗고 말고 와 얘네는 마법으로 땅 캔다 야 빨리 캐다 빨리 더 빨리 캐 더 빨리 캐 더 빨리 캐 마왕이요? 이 존재가 지금 제가 마.. 마왕인데? 옛날에 그거 생각.. 마왕 이런거 얘기하니까 옛날에 그거 생각한다 학교.. 학교에 가서 공부는 해야되는데 학교에 가서 안전은 있어야 되는데 공부는 너무 하기 싫은거야 공부할 생각도 없고 나는 공부 외에 다른게 더 관심이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공부하라고 계속 그러니깐 질리고 짜증나는거야 학교가서 안전은 있어야 되니까 학교가서 소설책을 읽었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하는 바로 자기 인생을 판타지라 생각하면 안된다 라고 제가 항상 가르쳐드리는거 그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그랬다가 여땐 여땐 한 명이거든요 나는 특별하겠지 나는 소설의 주인공처럼 뭔가 새로운 능력을 갖고 있겠지 난 특이한 사람이야 난 특별한 사람이야 개소리입니다 그냥 우리는 존나 슬픈 얘기지만 이 존나 거대한 사회라는 생명체의 그냥 하나의 세포에 불과합니다 존나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 그냥 그렇게 살다 가면 그중에 하나는 백혈구가 되는거고 어떤 놈은 적혈구가 되는거고 그렇게 살다가 세포 분열해서 또 다른 세포를 만들고 그냥 사라지는거에요 암세포 개꿀? 인정? 암세포 개꿀? 암세포 개꿀? 땅파다 말어 왜? 요기도 파라야 땅파다 말어 왜? 아씨 아아씨 아 아 이거 금이 계속 캘 수 있는 금이 없네 동네에 아 짱나네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원래 하얀색으로 떠야 되거든요 없네 야 없네 미쳤네 미쳤어 어 있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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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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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취소 장사 취소야 여기 아줌마 여기 취소야 됐으 일꾼은 하나 더 뽑자 만화도 있어 어디 야 데모는 처음이니까 재밌네 이 안에 어차피 금고가 될 방이니까 깔아주고 일꾼을 더 만들어 미스트리스는 통로를 돌아다니며 다른 데몬들이 찌그러져 있으려고 합니다 괜히 심기를 것들었다가 체제가 후드려먹고 낚아 떨어지기 뻔하거든요 미스트리스는 이런 특성을 자연스럽게 다른 데몬들이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듭니다 좋아 미스트리스 지금 태어나는 건가요 이 안에서 개멋있다 이게 그래픽이 개그지 같아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그래픽이 또 좋아요 나오는 거야 뭐요 언제 나왔냐 펙 봄사랑 벗고 말고 봄 사랑 벗고 말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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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계속 일시켜 더 열심히 일하게 해 이 개가 가지마라 여기도 파 여기도 파고 자 돈을 이렇게 뿌리면서 다녀야 돼 공격의 전당 테문들의 자만심은 무척 세고 존경받기를 좋아합니다 공격의 전당을 지어 그들의 요구를 채워줍시다 특별한 연단으로 자세를 채우고 서번트들에게 존경을 받겠죠 거기다가 회복도 합니다 개좋은데? 아 여기구나 공격 연단 건설 거미? 아 쉣 딱 바꿔 아 거미는 금 근처에 개많아 왜 거미가 왜 금 근처에 있어 항상 불만이 거미동굴 거미동굴에서는 데몬이 새로운 방을 연구하거나 개선할 수 있으며 함정이나 문을 만들 때 필요한 거미 알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방을 하나 파야 되겠는데 여기 방 밀자 박밀 전사 그림자 은둔소는 마네랑매들 당연히 밤새로 새로운 마법을 연구합니다 박밀부터 찍고 유충 배치 유충 때리나? 뭐하는 거야 너 뽑아놨더니 걔 같은 거 이루어야 하네 인스페